왜 이렇게 물어봐 아니요 아니요 한국인이요 알지? 알지? 한국인이요 작은 돈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도 돈 아내면 안 되지 와, 음악 진짜 피아노 좋지 진짜 피아노 좋지 패트릭이 커피 한 잔 사줘도 커피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트릭 감사합니다 쇼니 맛있는 디저트 가기 있다 해서 왔는데 제 눈에 머릿속부터 오레오가 눈에 띄네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적극적인 파트릭스 너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요? 그 다음? 네 치즈케이크 그냥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저는 마르티라 디 오레오와 에스프레소 두꺼우를 원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원합니다.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마라쿠야, 프레스. 아오 바이루. 원하는? 네, 원하는. 원하는 일. 제가 타이밍을 받기 위한 카드가 있습니다. 원하는 거고, 환주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부산지? 네, 이런Ó 시티는요. 나는 이 일을 넘었어요. 형님은 김정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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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말이야! 션이 저보고 김정은 닮았대요 이 마리가 방구가 너는 내 말이야 진짜로 죄송해요 우리는 케이크 주문했는데요 케이크랑 커피를 기다려서 먹도록 할게요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마시멜로 케이크랑 몽뎀 맛있다 날씨가 더워도 그런지 확실히 맛있다 맛있다 지금 치즈킹을 먹어볼까요? 이제 치즈킹을 먹어볼까요? 치즈킹 치즈킹 정말 부드러워 그리고 부드러워 음 음 음 음 건방 오 맛있어? 네 분명히? 네 오케이, 내가 먹어볼까요 음 12살 아 아 오늘 내가 어떤 걸 들으셨을까? 네 내가 지금 변경했을 때 음 아, 저 같은 남자친구를 기억하거든요 제 언어로? 네, 제 언어로 한국어로 인해 스윗,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3번가 없지 준비 1, 2, 3 3! 근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근데 다시 한 번? 1, 1, 0 1, 2, 3 1, 2, 3 다시 한 번? 1, 2, 3 2, 2, 0 2, 2, 0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주일 후에는 정말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카페에서 나왔는데 패트릭이 이제 어저께 핸드폰 잊어버리고 해서 잠을 못 잤다고 피곤해서 숙소로 돌아가 돼서 오늘은 쇼하고 헤어지고 이제 패트릭하고 숙소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 카페에서 케이크 먹고 뭐 쉐이크도 먹고 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다같이 만화가로 떠날 계획이에요 바이